안녕하세요. 형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블랙스롬 모니터 좀 길들이고 있어요. 소리내는거 봐. 일단 초반에는 이렇게 등쪽 등쪽 이런식으로 살짝 이렇게 터치맛 먹이로 이렇게 유인해주고 이게 좀 배불렀을때 터치하심이 좀 좋습니다. 일단 얘네가 배고픈 상태에서 터치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더 이렇게 살짝살짝 터치를 해주고 일단은 오늘은 좀 등쪽으로만 오우 이렇게 언제든지 물릴 준비가 돼있긴 해야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안 물리는게 좋겠죠. 덜 존나 아파요. 오우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지마 고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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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식으로 돌리지마 고개를 어? 무서워 뭐 대충 요런식으로 예 오오오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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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 어 아니야 아니야 고개 그러면 안돼 오우 아씨 일단은 여기까지 ㅎㅎ ㅎㅎ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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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